강철환 대표 모시고 김정은 체제 문제를 한번 따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참 강적은 강적이에요. 김일성이 손자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제가 보건대는 별거 아닌 사람이고 별거 아닌 체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이 별거 아닌 정권이 망하려고 하게 되면 꼭 남쪽에서 매수된 자들이 일어나서 그걸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정은 집권해서 중국의 시집핑 주석 한 번도 안 만났습니다. 러시아의 푸틴 절대 안 만났어요. 만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건 뭐냐면 러시아와 중국도 외면하는 국제고아이고 그리고 장성택이라고 하는 고모부를 죽이면서 쪽팔리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저런 애가 만나서 내가 뭐가 되겠냐. 그래가지고 중국의 시집핑도 고부한 그런 사람인데 이게 어떻게 여기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가 자기의 어떤 가짜 햇볕, 가짜 평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트럼프를 꼬셔가지고 만나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부터 일이 꼬인 겁니다. 사실은. 그럼요. 꼬여가지고 지금 몸값을 얼려놨는데 할 수 없이 시집핑도 만나게 되고 푸틴도 만나게 되고 그래서 몸값을 얼려놨어요. 그게 아주 주역이 문재인 대통령이죠. 네. 만나는데 저는 요즘에 우한폐렴 사태를 보면서 이게 사람의 노력이 아무리 지독하게 나와도 그래도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게 있으면 순간에 뭔가 감당하는 느낌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도와주고 싶은데 못 도와주게 됐고 아무리 정교한 계획을 세우더라도 악이 언젠가는 망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어떤 일을 해도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김정은 정권 7년간 쭉 지켜봤는데 고려의 무신정권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최씨 무신정권. 최충원 무신정권이 60년간 갔는데요. 그런데 이제 3대째 가면서 사람을 너무 많이 죽이고 그 결과 이제 4대째 가면서 1년간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최항이 12년인가 가다 죽고 무신정권이 60년간 갑니까? 네, 60년. 그래서 최항이 12년 가고 그 다음 4대가 1년 만에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 7년째, 8년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의 비슷한 시나리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김정은이 아들을 후계자로 세운다고 하는데 제가 보건대는 김정은에게 단명할 것 같습니다. 네. 건강상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린 나이에 감당하지 뭐다 권력을 가졌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자기 아버지 김정은은요. 40대까지는 자기 김선이 눈치를 보느라고 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김정은이는 30대 초반에 장성택을 죽이면서 눈치 볼 사람이 아무도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폭식, 폭음. 조그만 것도 다 손가락만 움직이면 다 가져오죠. 제가 움직일 게 없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니까. 거기다가 둘러싸인 기쁨조. 그리고 뭐 온갖 산의 진미. 그리고 이제 온갖 스트레스. 다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막 화가 나게 되면 막 얼굴에 주체가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북한에 현지시찰 나간다 그러면서 역질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김정은이는 아무리 화가 나도 절대로 그걸 내보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화를 내리는 모습을 전부 다 생중계합니다. 중앙 저 TV로. TV로. 네. 신문에 보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얘가 참 철이 없구나. 거기에다가 이제 그 아버지가 죽기 전에 김정은을 지키기 위해서 깔아놓은 그 아버지 인맥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충신 중에 충신이고 정말 김수지 가문의 가신들입니다. 이 가신들은. 그래서 김정은이가 죽기 전에 이 가신을 지키고 그리고 이제 내가 아무리 싫다고 해도 가족을 건드리지 말아라. 가족을. 자기 가족. 김정은이는 가족을 한 명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못 살기는 했지만 다 살려줬어요. 이게 그 최후랑 비슷합니다. 최후랑. 고려부 신정권의 최후랑 비슷합니다. 최후까지 잘했는데 이제 최양으로 가면서 이제 그 아버지 가신 다 죽여버리고 남봉군이 되어버린 거구나. 네. 가족을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도 아버지가 세워줬던 가신들을 다 죽이는데 그 고려시대 때 보면 그 최양이 죽인 장군 중에 김경선 장군이라고 있는데 고려의 당대 무신이었고 정말 아주 이제 그 총망 받는 정말 멋있는 장군인데 그 장군을 최양이 죽입니다. 그 장군을. 그런데 북한도 똑같습니다. 리용호라고 하는 당대 장군이 있는데 김정은이가 죽기 전에 이 장군을 아들에게 세워줍니다. 이 사람만 세워놓게 되면 북한 군무가 흔들리지 않는다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리용호가 그렇게 중요한 인물인가요? 네.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인민군 총참모장. 그리고 김정일 운구 때 제일 앞에 세웠어요. 강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부를 잘 안 합니다. 그런데 김정은이는 이 목이 좀 뽀뽀대지고 말을 잘 안 누르니까 어린애들 보내가가지고 몸부림을 때려주었습니다. 그 사람을. 리용호를. 그때부터 북한 군부가 완전히 망가지는 거죠. 그때 언제였습니까? 그게 이제 2013년도 경입니다. 장성택 사건 터지기 전에 그러니까 운구를 했던 사람들 대부분 다 숙정되기. 다 죽었죠. 거기서. 운구를 했던 사람들. 네.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군부가 망가지기 시작하니까 황병소 같은 특등 아찬권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황병소는 당 조직 지도부에서 북한 군부에 인사관리하던 친구구나. 그런 사람이고 완전히 내시 같은 사람인데 최룡에는 군대는 잘 모르지만 사람은 많이 관리를 해봤기 때문에 이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김정은이 나와가지고 얘는 누군데 누구냐 하는데 최룡이 말을 못 합니다. 그런데 황병소가 따라 나와가지고 얘는 누구고 얘는 누구고 다 알죠.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있구나 해가지고 세웠는데 이거는 인사관리 능력이 있는 것이지 군대 통솔 능력이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황병소가 이제 군 청정지국 국정을 하면서 군대가 또 완전히 망가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쭉 오다 보니까 장성택을 처형하고 나서 국가안전보호위부라고 하는 정보조직을 다 다 숙청해가지고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같으면 그런지는 안 합니다. 한 사람만 죽이면 되는데 김원은 보위부장 그 이하 부하들을 전부 다 도로종내수시 다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보위부가 지금 흔들리고 있죠. 게다가 이제 군부대로 넘어갔는데 황병소를 갖다 칠 나가도 보니까 황병소가 임명한 북한의 고위 간부들 이걸 다 숙청을 하는 겁니다. 해가지고 숙청할 변분이 없으니까 청정치국 간부원의 집을 다 숙격으로 해가지고 보니까 그 간부원의 집 한 집당 100만 불 200만 불씩 돈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부패를 몰아가지고 또 다 죽여버렸는데 인민군 청정치국 최고위급 50명을 갖다가 북한에서 처형하거나 숙청을 했어요. 그럼 남아있는 게 거의 없겠네. 그러니까 군부가 완전히 물가래가 됐고 보위부도 물가래가 됐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 김정원을 지키는 호위사령부, 호위사령관을 김정원에게 총살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경호실장이잖아요. 경호실장은. 그러니까 이제는 김정원 정권이 믿을 사람이 없어요. 다 이제 뭔가 자기를 위협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럼 그 김정원 자체도 이제 굉장히 심리적으로 뭐 이제 이렇게 공황정시라든지 이런 것이 빠질 거 아니에요. 주위에 온천 그냥 저놈들이 내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지금 얘는 지금 뭐냐면 까딱하면 그냥 자기를 위협할 것 같으니까 그냥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냥 죽이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 김원웅 부장 그다음에 황병서 총정치국장 변인선 총참모부국장 그리고 리용어 총참모장 해가지고 지금 아버지 때 인물들이 다 죽었어요. 남아있어서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축구누률까지 죽이는 건 이해할 수 있는데 이제 보십시오. 장성택을 죽이고 김경일을 저는 죽인 거를 보고 있는데 일단은 가짜 같은 게 하나 나오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형을 죽였죠. 그리고 김정일이 가장 청해했던 김옥이라고 하는 마지막 부인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부인. 그 부인까지 죽였습니다. 아 그 여자 죽었어요. 마지막에 그 저 뱅관했던 사람으로. 마지막. 그걸 왜 죽여요? 그러니까 지금 그 김옥이가 자기 엄마를 괴롭혔다는 그런 중호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영이가 유방암 걸린 이유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 때문에 유방암이 왔는데 스트레스 받은 이유가 아버지 김정일이가 김옥이를 청해하면서 그때 김옥이의 파워가 엄청 셌답니다. 그러니까 고영이까지도 뭔가 스트레스 받은 만큼 김옥이가 그렇게 파워가 있으니까 대단해. 여기에 이제 김정일이가 그거 본 거죠. 이거 진짜 죽이겠다 내가. 그래서 이제 집권하면서 바로 이제 김옥이 오빠를 갖다가 처형해 버리니까 김옥이 가만 있겠습니까? 막 항의하니까 바로 잡아다가 수용소에다 집어넣었죠. 김옥이 뿐만이 아니라 김옥이 아버지 엄마까지 다 갖다 집어넣습니다. 수용소에다가. 그래서 이게 가족 쪽으로 지금 완전히 폐륜 행위를 지금 하고 있고 이번에 지금 김정은이가 그런 시각으로 보시기에 굉장히 독특하시네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세월 동안 김경의가 안 보였는데 지금 8년 만에 지금 김경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직책이 없어요. 이 사람한테. 그러면 이 사람이 사라지기 전에는 인민, 노동당 정치국 의원 그리고 이제 최고인민회 대위원 인민군 대장 그리고 경공업법 비서 이런 요란한 직책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을 가능한 사람이 없습니다. 김정은 외에는. 그런데 그걸 누군가가 박탈을 다 했죠. 했는데 소문은 뭐냐면 김경의가 장성택을 처형하는데 영인을 했다. 이런 소문이 났는데 이거는 약간 국간전포회부가 가짜 정보를 훌려가지고 김정은의 위상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김정은의가 폐준인이 아니라 김경의가 동의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건 고집 정보를 훌린 거죠. 그런데 실제 내막은 김경의가 그걸 동의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아무리 그런 사회가 되더라도 아무리 남편이 같이 살았는 사람한테 어떻게 그렇게 죽이려고 하냐. 그렇게까지 망신 주면서까지 그렇게 자기 얼굴에 그렇게 할 일이 없거든요. 그건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김경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고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폐준인 행위를 보기 때문에 그 압력에 김정은의가 굴복을 한 겁니다. 굴복을 해가지고 하도 지금 김경의가 죽어든 살았나 올라오니까 슬쩍 만들어서 내보내고 죽었다고 하면 끝나는 거죠. 이게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일이 꼬인 겁니다. 그 정도로 위험한 상태다. 심리적으로 굉장히 지금 북한이 흔들들거리고 있고 사람이 다 떠나고 있죠. 여기에다가 문제는 뭐냐면 이게 북한은 마피아 시스템이기 때문에 거의 마피아죠. 마피아 등록을 하는데 돈이 없으면 떠나게 되었어요. 돈이 요즘에 많이 고갈돼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버지 김정일 때 김대중, 노무현정관 다 이렇게 빨아가지고 쌓아놓은 돈이 있었습니다. 비자금 비자금 이거를 얘가 집권 7년 동안 다 썼어요. 통치자금을 다 써버리고 다 써버리고 마지막 남은 돈으로 뭐였냐면 양덕지구의 원천을 열한하게 지었습니다. 이거를 김정은 개인 비자금으로 털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의 자산인 금강산 원종지구 이거를 너저라라고 욕질하면서 다 또 철거해버리고 이걸 이제 빼앗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산 갈마지구 그리고 삼지연지구 그리고 이제 남포지구 해가지고 중국인들 연간 100만 명을 받을 준비를 다 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100만 명만 오게 되면 연간 10억 분 이상을 벌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벌게 되면 북한이 버틸 수가 있거든요. 버틸 수가 있다. 네. 그래서 문재인 정권하고 끄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거 받아가지고 돈이 안 됩니다. 돈이 안 될 뿐더러 남쪽에서 올라오는 한류 바람이 북한 정권을 굉장히 위협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받는 것보다 안 받는 게 낫다. 중국하고만 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문재인 정권을 계속 압박하면서 쳐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계속 김종원한테 붙어가지고 빌면서 그냥 욕질에도 가만히니까 뭐가 가만히 있는데 이건 정말 이런 불의 인간은 참 이해하기 힘든 있는 불의인데 어쨌든 지금 김종원이가 중국을 상대로 해가지고 돈 벌이를 다 준비를 해놨는데 이번에 우한 폐렴이 딱 터진 겁니다. 이건 정말 신이 개입하지 않으면 이게 될 수가 없어요. 북한을 도와주고자 하는 중국도 아직 경제시켜놓고 북한은 스스로 지금 다 막아놓고 있는데 이 상태로 상반기 가게 되면 북한 정권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서울대학교에 한 교수님이 옥스포드를 나오신 분인데 계속 그런 북한의 돈 문제를 계량기로 파악하고 계시는데 아주 중앙일보의 칼름도 자주 쓰시고 그분 칼름 나오면 내가 가끔 그 칼름을 해고해가지고 북한 문제를 하는데 그분 말씀은 결국 이거다 돈 돈입니다. 돈이 간당간당하니까 절대 지금 남북 경협하는 것은 안 된다 이야기 그렇습니다. 그렇게 딱 잘라서 그분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결국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봐도 돈만큼 중앙은 없잖아요. 돈줄을 채우면 그냥 칸 없거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는 부잣집으로 커어놓으니까 피같은 돈을 어떻게 써야 유지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아버지하고 게임이 안 될 거라 아버지는 혹독한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정말 천재지변 같은 바이러스 때문에 상당히 북한 사회도 어려움이 올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경제구조가 북한 집권세력하고 일반 주민들이 분리가 돼 있습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하나는 계획경제고 하나는 시장경제로 분리가 돼 있는데 이 계획경제라고 하는 것도 다 시장이 다 이게 종속이 돼 있어요. 지금 하지만 이제 계획경제의 툴 속에 북한의 노른자의가 있습니다. 국민이라든지 은이라든지 동연아연 이런 지하자원이 있고 또 해상자원이 있고 이런 것들은 계획경제 투석에 묶어가지고 김정은이 독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지하자원 경제를 유엔이 다 제재를 했기 때문에 돈을 볼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럼 나머지 시장경제로 돌려야 되는데 이 시장경제가 우한폐렴 때문에 완전히 막힌 겁니다. 지금 그러면 인민들까지 곤란하게 시작하면 민심이 폭발하게 되고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상충분은 지금 어렵고 이제 아래로 내려가면서 나라 전체가 폭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김정은이가 뭔가 획기적인 변화를 하지 않으면 돌파구를 돌파구를 끝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김정은의 운행장고가 거의 제로에 가까이 되고 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몇 년 동안 벌지 못하고 계속 이만했기 때문에 돈 금세 나가거든. 금세 나갑니다. 나라 경제라는 게 가정경제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김정은 스타일이 워낙 쓰는 스타일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저기 뭐 갈마지고 보게 되면 요란하게 지었습니다. 이게 막 난리하게 지었는데 그거 짓다가 돈이 떨어져서 못 죽겠어요. 그러니까 뭐 무능한 CEO하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현금 동원 능력이나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지은 거니까 그게 북한 놓고 그냥 CEO처럼 활동하는 거잖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이 김정은이한테 이걸 컨트롤해 줘야 되는데 얘는 그런 말을 듣지 않아요. 죽으니까 여명거래 지으면서 그때 초용당한 북한의 경제 계획 관련된 계획과 관련된 관리가 있었죠. 그거 초용당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왜 초용당한다면 과학의 전당이라고 하는 궁전 같은 것들을 여러 개 짓는데 똑같은 게 평양의 과학자 중에 하나 지었어요. 똑같은 걸 여기서 짓는다고 그러니까 이거 중복되니까 지을 필요 없겠다고 그렇게 말을 그냥 김정은한테 말한 게 아니라 그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그런데 이게 김정은한테 보고 돼가지고 니까짓 게 뭔데 내가 하는 방해냐 해가지고 똑같은 거거든요. 하나 지으면 됐지 똑같은 거 지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하다 보니까 김정은이가 뭔가 하겠다고 그러면 이걸 타사안을 쭉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 없구나. 뭔가 이게 맞는 건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과거의 장성태가 그런 걸 했습니다.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지금은 김정은한테 이걸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말하는 순간 체력에도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누구도 입을 안 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올해 2020년에는 상당히 좀 예의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올해가 진짜 북한의 최악의 고비가 될 것 같고요. 거기다 우한 폐렴까지 겹치고 여러 가지로 그다음에 또 트럼프 재선이 있고 재선이 있죠. 한국도 상황이 엄청나게 지금 안 좋고 한국이 지금 제가 보건대는 총선에서 지금 우파가 승리할 건 뻔한 것 같고요. 워낙 민심이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우파가 만약 이기는 순간 문재인 정부가 어거지로 북한에 도와주거나 그렇게 하겠는 것도 더 쉬워지지가 않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이제 잠잠해진다고 해도 이게 너무 사격이 심하게 됐기 때문에 회복되는 데가 상당히 오랜 시간입니다. 회복하려면 정말 큰 돈이 들어와서 덮어줘야 되는데 당장 지금 중국이 그거 보내겠습니까? 그쪽으로 지금 중국이 워낙 우한 베리에 무너지면 타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중국이 자기네가 지금 회복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오래 그래서 올해 1년 동안은 북한한테 신경 쓸 여유도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시점에서 중국 정부한테 탈북자 강제법소 이 집단 하지 마라. 이 말만 딱 한마디 해주고 중국이 시행만 하게 되면 저는 북한이 올해 안에 끝내지 않을까. 지금까지 김정은 체제 문제에 대해서 우리 강철한 대표하고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강철한 TV 강철한 TV 방문하셔서 구독도 하시고 또 우리 강철한 대표가 북한 인권 문제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의미에서 구독을 하시면 그 자체가 우리가 북한 동포를 돕는 일이다. 그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